엄마 때 아는 동생을 데리고 광화문에 남아갔네 공덕에서 우선을 타 교복 데리고 가네 3번 출구로 동생을 데리고 가네 이게 바로 이수신 동생 그 뒤에 있는 경복궁 저 뒤에 있는 맨 처음 아들야 종구 오장동에 가서 내가 제일 좋아하네 냉명한 그릇 시원하게 먹고 나와서 더 놀고 싶을 땐 종구 오장동에 내 원대한 곳 넓고 힘들지 않는 이곳 내가 뛰어나서 태어나서 평생토록 살아온 서울이야 내 원대한 그릇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는 나를 데리고 덕수궁에 나갔네 내 동작도 던져놓고 기웃기웃하다가 엄마가 잘 가던 극장에서 영화도 보고 더 놀고 싶을 땐 내 동작도 평생토록 살아온 서울이야 오 서울의 바람 오 서울의 바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